어 이건 뭐죠? 통과 통과 아 이제 잠깐만요. 조금 생각해보세요. 일단 통과요. 아 일단 통과 아 모르시는구나. 그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하면 저도 고소당할 수 있어요. 강형석 아 그래요 그래요. 자 아 이것도 모르겠는데 아 이건 몰라요. 뭐 베이컨 중요한 자. 어린이 가운데 한 자 레몬 가운데 한 자. 베이글. 아 이거 뭐잖아요. 예 그 뭡니까 지난번에 소방관한테 물었죠 저 뭡니까 저 도지사람. 당신 뭐 뭐야. 관능성명. 어 저 뭡니까 낙공서 중에 주인공인데 오늘 수감 됐네요. 전봉주. 베이글야는 부르시나 봐요. 저한테 저 때 저 베이글라.